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그 돈복 터지는 그 생활 풍수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나누어 보겠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그 명맥이 그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그 명절이나 또 풍속이 있구요.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자연스럽게 그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. 예를 들어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. 정월 보름이면 그 깡통 돌리면서 그 쥐불놀이 하던 그런 그 풍속이 흔했었는데요. 요즘은 뭐 당연히 또 그런 그 풍속은 사라진 지 오래죠. 그런데 아직까지 그 설날이라든지 또 추석을 보면 굳건히 그 명절의 지위를 지키고 있습니다. 이런 그 생명력에 있는 그 명절은 그 속에 그 강한 그 원력을 지닌다고 봐야 합니다. 에너지의 그 흐름 사이의 그 관계가 시공을 그 추월을 해서 긴밀히 그 사람이 삶에 그것도 그 축복이 되고 수확이 되고 또 돈복을 안길 그런 긍정적인 암시를 주는 그런 시기라는 걸 뜻합니다. 풍수에서는 그 명절을 앞둔 이런 시기를 그 특정을 해서 돈복 터지는 그 안내로 이 이야기를 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 손에 그 보라색과 그 빨간색을 만질 일들을 또 쥐를 일들을 또 접촉할 일들을 많이 그 만들라는 것입니다. 이게 또 돈복을 불러들이는데 그렇게 그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. 우리 손에는 그 목화 투금수라고 하는 그 오행이 모두 부여가 되어 있죠. 그런 그 왼손에 보라색과 그 빨간색 만질 일을 또 우리가 자주 만들어주면 그때 또 돈복을 크게 불러들이는 그런 풍수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다이수에 가실 일이 있다면 천원에 그 여섯 개가 들어있는 그 추사유를 파는데요. 우리가 그 왼손에 또 이렇게 추사유를 주고 있게 되면 또 숫자가 주는 그 암시가 있어서요. 그 풍수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습니다. 숫자처럼 구체화된 그 형상이 돈을 또 직접적으로 크게 그 부른다는 그런 이야기는 풍수에서 그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명절을 앞둔 이런 시기라든지 또 장거리 그 이동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든지 또 무료하게 또 시간을 보낼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때는 그 왼손에 붉은색이나 그 보라색 주사유를 손에 꼭 쥐어보시기 바랍니다. 신기한 게 그 다이수의 그 상품 기획자가 풍수론자는 아닐 텐데요. 우리가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용으로 또 이용하기 그 딱 좋게 면까지 그 둥글게 처리된 그런 제품입니다. 우리가 이용하는 그 물건이 또 아무리 작은 크기를 하더라도 각이 지고 또 거친 그 질감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면 그때 그 풍수효과는 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주사위는 그 형태까지도 또 풍수에서 그 권하는 우리가 또 풍수 시도를 하기 아주 딱 좋은 그런 형태까지 지녔다는 점입니다. 또한 그 빨간색과 그 보라색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. 이 6개의 그 주사위에 빨간색 보라색이 모두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주사위도요. 예를 들어 색이 그 파란색이라면 이 파란색 주사위는 집의 그 동쪽에 두시기만 해도 좋습니다. 집안 공간에서 그 동쪽은 또 푸른 목기운의 그 상징구역이기 때문에 집안을 그 번영으로 이끄는 그 암시를 또 풍수효과로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. 숫자의 암시가 들어있는 그 주사위 그리고 그 오행이 모두 부여되어 있는 그 우리 손을 이용한 또 도음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또 아주 그 쉽고 간단한 그 풍수 방법이니까요.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